아 그때 이거! 이정도만 정렬에 취할 마! 내가 아까 그치 먹으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빌랑 빌랑 시켰다는 머신 잠시 일 멈추고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 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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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frontline 감사합니다 기존에 espíoqu1р1 다시 드세요 나는 뭔지 말인지 말야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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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 아니 질문에 답변해드렸는데 그게 왜 유성이죠? 나 펜싱 제대로 뺏냐 이거? 안 낀 거... 나 느낀 줄은 그런 게 있다 제세를 뺏다니까? 아... 나갔다 했을 거니까 유도 다 갔구나 아 뭐야? 안 피해져요 유도 성격이 제일 세어봤어 유도 성격이 제일 세어봤어 유도 성격이 제일 세어봤는구나 아 passa 다시 시험 아 또... 아 또다... 어깨다 다 시험 아 신났다 이거 유도 성격이 제일 세어봤어 유도 성격은 달릴 예정 유도 성격은 다시 태어부터 유도 성격이 진짜 세어봤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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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시간이 왔더군? 주말에 행복해서 퀴보드 가. 제가 안길리나? 저번에 상당히 그냥 있는데 그치 먹고 싶지 않으면 사과하는게 좋을걸? 1년 들이면 두꺼운 머신 북먹어 계기가 오는구나 저번엔 뭐! 오 오 오 오오? 와 진짜 빼다 이거는 지금 전국차 다 뺀거에요? 아 한 번 더 걸렸네 이리기 아니라 오우 오우 너무 느리게 계속 나빠렸네 그래도 쎄니까 신난다 원래 퇴성은 안나는거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근데 지금은 신나 짱세니까 요시야 나빠렐라 잘하시리네 요 어 아 근데 저는 잘못이 없어요 누나 시묵 시묵 한번 와 꿈같다 꿈같다 나 꿈인가? 다발이 이렇게 세질 수가 있어? 누가 만들면 맨날 다발이 나가는 줄 알겠죠? 맨날 생겨야 되는 줄 알겠죠? 맨날 다발 바꾸셔야 하고 다발이 이제 누가 해? 맨날 놀리려고 하는 사람이 다발 할테니까 좋아할 척하는 거 봐 좋아할 척하는 거 봐 다발이 안 돼 이제 다발이 끊은 안으로 쓰게 조회해 주실 건가요? 네, 택배할게요 그 다발이 될까? 아아 다발이 좀 맞다 하신가요? 아, 이래요? 아, 이래요? 흠 하시 당신 Gamal 아, 이래요? 아, 이래요? 솔직히 가르치고 말하면은 사고가 기댈어 이정도면은 요거 다음에 1등이 들어가고 있다, 2등이 그죠? 이거 정력처럼인데 정력시원시원하겠죠? 네, Как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발이 저 다발은 진짜 판정한 제조 스킬이에요 오공중도도 이렇게 종 1파마타 스킬정디고 판정한 진짜 좋아 형만 절반이잖아 근데 특정한 치즈 좋아요 대상하다가 더 다녀요 오공중도 지금 윗불 끊는다는데 다발은 안할까 오공중도 지금 윗불 끊는다 오공중도 지금 윗불 끊는다 야 야 야 딜렁듈렁 한 곳이 일조 아니라 한 번 듣고 마음 준비 좀 해야겠다 내 원시구대 반씩도 마음이 타시기 바라 고마워 오공중 자 여기서도 뭐야 자 여기서도 뭐야 오공중 나 너 나 연결해 오공중 난란대내대대매 나 연결해 오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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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저분에 놓고 이렇게 하는거 다 친거겠지 오공중 근데 지금 다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sets다 붙었었는데 이게 좀 그런게 되는거야 약간 부끄러워진다 이게 왜 나와 이건 뭔데 영상 다 보고가 다 다 아 맞다 아 맞다 아무리 액살이 벌어도 큐블로는 해 디아이밍 수도배시통 가다봐도 배아프고 왔는데 디아이밍 부시계시통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구경오시는분들 모아있는데 어디 어디 에코르크 님이가 잘한게 볼래 테스탑 모공조 복대학교에 찾으면 1조가 없네요 정력칠백총인데 테스탑 세대는 복대학교에 맞으면 1조가 넘습니다 1조로가 안되고 마하자라 못쩌내던데 이미지 오므습니다 si guns 무구 비 수 너 뭐하냐 너 뭐해 내가 이럴하라고 내가 이럴하라고 너 뭐해 내가 이럴 왜 이러싼 다이빵 내 것 너는 왜 이럴 내가 왜 이럴 마스트로 오케이 디바디 손가락으로 가는 중 손가락으로 가진 Anna 어... 좋아요 바로 부드럽고요 시청자 없으니까 부드럽고요 어... 좋아요 시청자 없으니까 부드럽고요 어? 뽀뽀뽀뽀를 적게 있네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지? 어, 나와요 크레인 6시 이고 뭐야 이 형은 따로 서버와도 맵은 밝혀져 있네 맵은 연동되어 있네 바로 홈프가 있어 나오자마자 이게 곁받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콜타자님에서 창피하느라 여기서 여기서 파이어볼 앞에 힘이 있어요 스매시 파이어볼 파이어볼 그리고 마다 블레스트 말하고 아이템을 스태프로 찍어줍니다 그렇죠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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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쓸까 메타맛 피하라고 스태프가 필요하니까 여기 여기 파이어볼 파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못하나 보고 남기는 다 모아봤는데 6개는 모아봤는데 3개는 모아봤는데 5,500m 발사로 아주 plac他是 3개는 내게 4개는 안으로 29일 한 번씩 수정하고 가야 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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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면서 들어오는데 계속... 그만하세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저기 서벅터 터지는 거 같아요. 서벅터 터지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또 선생님 프레이크 다운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있어 눈이 이거? 눈 크리스탈. 롯데리아는 모짜렐라인가 봐 어디야? 에이 새우 좋아! 모짜렐라! 이탈리아 작은 모짜렐라! 싱싱한 새우! 모짜렐라! 진짜? 롯데리아가 대신 결정되네! 진정? 애니웨이에 어디든지 리젠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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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마ㅡ 오지마ㅡittä 고마auc 자 그럼 누가 눈 크리스탈을 좀 구해줘 와 뭐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받았는데 개 소름이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악마가 있네 안녕하세요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임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행 중간에 압박을 누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고춧가루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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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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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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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거 알까요? 요즘에는 아이오플로 따지면 금방 나옵니다. 지난해 8월, 디아플로 방식 필터를 통해 올해 블리지턴은 정말 못 쓸 것이라는 표이식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블리지턴 10주년과 블리자드 설립 25주년 그리고 디아블로 출시 20주년까지 블리지턴 2016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이 터진다면 그것은 디아블로일 것이라고 다들 추측하였는데, 뭐... 별말은... 디아블로 팬들은 블리자드의 당당한 선례를 아래 블리지턴 2016의 디아블로는 굉장히 묵직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첫 시작 전 팬들이 예상하였던 디아블로 패널의 내용은 첫 번째, 가장 설득력 있는 디아블로3의 새로운 확장된 두 번째, 디아블로3이 이만한 것이다. 세 번째, 아예 서로 벌어오던 디아블로4 정도가 안 썼다. 하지만 블리지턴 2016이 시작되고 디아블로3으로 승인되는 것은 디아블로3이 이만한 것이다.